기상캐스터 배혜지 경북 예천의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지난 우면산 사태만큼이나 심각했고 피해자도 15명, 산림청이 집계한 산사태만 300건이 넘었습니다. 이번 산사태 피해를 어떻게 보셨고 그 원인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산사태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강우량과 강우 지속시간이 증가하고 또 도로라든가 부지, 산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가 피해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해 예방뿐만이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피 계획 이런 것도 면밀히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우량과 강우가 지속됐던 부분이야 천재지변에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는 이상기위에 세울 수 있는 대책들은 면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예천산사태를 2011년 우면산산산사태와 또 2019년 4명이 목숨을 잃었던 부산의 구평동산사태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점도 있을 테고 또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화산이 폭발해서 만들어진 산이 대부분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다 보니까 대부분 남반으로 되어 있고 표토가 헐기 한 1, 2m에 불과한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면 땅에 균열이 생기고 그것으로 강우가 쉽게 침투해서 큰 붕괴로 이어지는 일이 많고 그다음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산복도로라든가 임도 같은 도로를 산에다가 만들면 또는 부지를 조성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를 통해서 강우가 침투를 해서 안반하고 흙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포켓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가 한꺼번에 내려가서 처음에는 좀 적을지 몰라도 내려가면서 이게 토성유라는 아주 에너지가 큰 흙과 돌과 물이 함께 모여서 내려가면서 눈덩이처럼 저 밑에 내려가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이 산사태의 일반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1, 2m밖에 안 되는 나무는 10m씩 이렇게 되면 강풍에 나무가 흔들리면 땅이 저절로 금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무가 산사태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경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또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림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테고 나무가 마냥 많다는 것이 물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산사태에는 취약한 이런 특징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면산도 아마 좀 비슷한 형태일 테고 그렇죠? 네, 이번에 예천하고 우면산은 이 두 가지 경우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부산에 일어났던 구평동 산사태 하는 건 사실은 산사태가 아니고 거기에는 석탄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은 석탄제 같은 걸 성투제로 쓸 수가 없죠. 옛날에는 그런 걸 그냥 폐기를 해서 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제 구평동 산사태는 사실은 우면산이나 이번에 예천 산사태와는 좀 상황이 달랐던 것들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과학적으로 더 정교해지고 예측도 발달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산사태 전조 증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발전이 돼서 만약에 어느 부분에 산사태 위험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을 아주 면밀히 아주 연속적으로 다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조 증상을 보면 조금씩 집안이 흔들리기도 하고 네. 또 집안의 균열이 자세히 보면 낙엽 같은 걸 치우고 보면 균열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나요? 눈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점검하는 분들은 그런 걸 보시는 거죠. 네. 또 한 번씩 꽝 하는 소리도 납니다. 전에 한 번 큰 사고가 날 때 아주 대포 같은 소리도 났거든요. 그다음에 지중에서 물이 용출하기도 하고 지중 속으로 물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비가 올 때. 또 큰 나무가 전두되어 있고. 네. 이런 전조 증상이 있는데 다만 이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는 붕괴가 굉장히 가까이 있다. 네. 그러므로 그걸 원인을 파악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대피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소리가 들린다든지 물이 용출한다. 또는 큰 나무가 흔들린 것처럼 보인다. 균열이 보인다. 이미 그렇다면 진행이 된 상황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걸 따지고 할 것 없이 일단 시민들은 대피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네. 거기에 비가 오면 급하죠. 알겠습니다. 자 부산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산이 많아서 산사태 위험 지역들이 매우 많습니다. 부산에 특히 취약 지역을 꼽는다면 어디를 좀 주의해야 될까요. 부산에는 산이 많기 때문에 주로 산북도로 그 다음에 산비탈의 가옥을 짓는다거나 부지를 조성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산비탈에 그런 것들을 조성했을 때 왜 위험하냐. 화산이 폭발한 산은 상당히 급합니다. 경사가요. 네.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위에서 돌이나 흙이 물과 함께 비가 오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쌓여서 평평한 평지를 이루고 있거든요. 평지가 좋기 때문에 거기에 부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흙을 붕적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붕적토는 느슨하고 또 강우가 쉽게 침투하고 또 물이 쉽게 용출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제가 점검을 다니다 보면 아주 노후된 그런 가옥들이 이런 붕적토 위에 놓여서 앞으로 장마철이 되면 큰 걱정이겠다 싶어서 일단은 임시적으로라도 방수포를 덮어서 물이라도 침투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부산에서 특별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대포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은 대부분 화산이 폭발돼서 만들어졌지만 다대포 지역은 상당량이 바다에 있는 점토가 굳어서 암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융기가 되어서 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점토는 우리가 물렁물렁하지 않습니까? 암석도 딱딱해 보이지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표면에 흙이 떨어지는 양보다 암반이 이렇게 붕괴가 되게 되면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 다대포 지역에서는 특히 부산에 있는 다대포 지역은 그런 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도로라든가 공사를 할 때 특히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 급경사지 700여 곳을 부산시가 이전에 지정을 했는데 정작 붕괴 사고가 다른 곳에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대응 지침이라든지 그 기준도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정확히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은 뭐 거두한 700군데가 있었지만 거두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정도로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산복도로라든가 임도라든가 붕적도 이런 것도 다 관리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집 위에 있는 언덕에 큰 나무가 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 관에다가 연락을 하고. 큰 나무 제거를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제거를 해서 붕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용출이 된다든가 물이 용출이 된다든가. 그리고요.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나무가 이제 줄기가 많이 굽어져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관청에다 연락을 해서 빨리 전문가가 보고 대피라든가 그다음에 대책을 미리 강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이것이 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철 부산대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임종철 부산대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종철 부산대 명예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nego classify ! 김종철 부산대 명예교수와 함께 큰 해 designer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